오늘의 땡샷 가보겠습니다 아 진짜 먼지가 너무너무 많아 어제 통통하고 빈통으로 했었는데 저랑 통통으로 했었는데 쓰레기 저랑 같이 먹으면 좋겠는데 내가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저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먹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들은 좀 더 먹으면 좋겠어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리허설 실수 고춧가루 공기를 ribbing 청소하지마 굉장히 부각되네 청소하는거 나 어디 업체에서 스카프 제이 받는거 아냐? 청소로? 정리정도로 아마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즈음 수커멓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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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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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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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하면서도 러블리한 그런 느낌들이네요. 이번엔 아트를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고 아 이렇게 저희 샵에 책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샀는데요. 지젤리 베이스 젤이고요. 여기도 기초젤리 픽스젤이랑 이게 아마 크탑일 거예요. 크탑이랑 픽스젤하고 여기도 또 지젤리가 요만큼 더 있습니다. 일을 하고 가야겠어요. 끝내려다 발견하네. 아이쿠. 끈에다 끄고 촬영할 수 있는 밑은 크롬이다. 아이쿠. 이렇게. 드디어 설날 끝나자마자 이렇게나 춥다니 상콤해? 드세요 분짜 그 사이에 또 나온 거 엄마 고수 먹어? 아니 나온 김에 엄마랑 블루 보틀 이건 처음 먹어본다 짠 먹어보겠습니다 샘들이랑 우리얼맨 떡볶이 나봉 혼자만 엄지해 뭐 없다 지금 나온 거네 맛있겠다 잠깐만 지금 나온 거니까 살 맛있게 알 큰 거 주세요 저 사과 드릴까요? 아니요 일단 저 하자 샤인머스캣 4개? 4개랄까 아 쟤네들 일자로 하다 얘는 사손으로 해서 안 보이거든요 네 어디있겠다 그렇지 네 으아 으흐흐흐 으흐흐흐 흐흐흐흐흐 으흐흐흐 무뒤 단순히 다리 으흐흐흐흐흐 토마토 좋구먼 덩사주는 세스 이즈 퓨가 좋았다 이럴 때까지 가고 오길 잘했지 안했어 ㅋㅋ 어때? 빨리 가고 오길 잘했지 안했어 ㅋㅋ 어! 여기 리본 있었는데 리본 빠졌어 ㅋㅋ 아 이게 빠졌더라구요 ㅋㅋ 아 진짜? ㅋㅋ 놀래가지고 ㅋㅋ 이게 뭐냐면은 ㅋㅋ 시tre spa 미스테리야... 누우게 맞춰봐 신발? 옷이 한 번에 맞추면 재미없는데 네 오 매우 미스테리해 매우 미스테리 괜찮나요? 와 아주 내가 딱 좋아하는 디자이네 미쳤다 이거 야 이거 괜찮은데? 신어봐 신어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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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기야 이뻐 이뻐 어때 거울봐 대박이야 예쁘네 블랙바지 그레이 바지에 다 잘 어울리지 그레이 바지도 괜찮은데? 대박이야 굿 애가 지금 뛰고 있는 것도 보여 오 파사드가 보인다 아이유도 보인다 신세계가 이제 꺼졌네 오 아니다 아니다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신세계 파사드를 볼 수 있어가지고 너무 예쁘더라구요 단점이 이렇게 하면 여기 옆에 방들이 다 보이는데 진짜 안에 정말 다 막 보여 아니다 이거 신세계 백화점에서 산 와인인데 저렴하게 주고 샀는데 되게 맛있어요 다시 즐겨야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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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마스크 오늘 30일이거든요 오늘부터 마스크 해진대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아 마스크 네 이거 이거 뭐지 네 잘 시키는 거 이렇게 서비스랑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통 너무 좋아요 이것도 요즘 잘 쓰고 있어요 샌드 저번에 한번 꽤 많이 샀었는데 리데마트 시즌이 시작하면서 필요한 물건들이 있어서 구매를 추가로 했구요 이번에도 모양있는 수화들도 있고 이렇게 하트 기본 하트 너무 더럽다 이거 저 사실 팀 만들 때 이거 그대로 통째로 갖다 쓰니라 그냥 떼버렸어요 원형 브이컷 이거 새로 산 거거든요 원래도 쓰던 컬러긴 한데 이 모양으로는 처음 삽니다 이 친구들 이거 사보고 기본템 좀 사고 여기도 이런거 아 이건 기본템은 아니죠 저번에 사보고 마음에 들어서 추가로 재주문을 좀 했어요 다음 박스는 다음 박스는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도착 이렇게 포장이 잘 되어서 저희 연장할 때 쓰는 품질이구요 그리고 아트 팁들 이번엔 좀 새로운 사이드 팁을 좀 사봤거든요 저희 샵은 젤 연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젤 폼지가 필요하구요 그리고 이번 이다리아트에 들어가는 스티커 하나 사두고 이것도 이다리아트에 있어가지고 하나 샀고 새로 사본 팁인데 어떤 사이즈를 사야될지 몰라서 일단은 여러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뭔가 꼭 쓸 것 같아서 그냥 하나 더 샀습니다 아 이거는 폴리젤 전용 브러쉬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뭐더라 아 이거 픽시인데 여기서 이렇게 분배? 소분해가지고 판매하시길래 한번 처음으로 사봤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통은 아니라서 저는 그 길쭉한 통을 좋아해가지고 아마 다시 덜어 쓰거나 좀 더 큰 통에다가 다시 쓸 계획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는 팁으로 연장을 안하는데 유튜브 봤더니 외국인들이 이걸로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듀얼 팁으로 뭔가 재밌어 보여가지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샀어요 스텔레토티 생긴건 이렇게 생겼구요 폼리젤이나 뭐 그냥 일반 클리어젤 통해서 바른 다음에 이 하트모양 손잡이를 잡고 비틀면 빠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이거는 서비스드 봄이니까 역시 다시 나비가 나오는구나 그쵸 그쵸 그리고 이거는 메이컨에서 산건데 저희가 샵에서 좀 써야할게 있어서 미리 좀 꺼냈구요 이거는 촬영용 소풍물을 샀는데 생각보다 투명하네 이건 칼이에요 칼 저의 샵에서 정말 정말 많이 쓰이는 브이컵 커버링 샀구요 제 손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거의 다 브이컵 커버링은 산 것 같은데요 이것도 이달의 아트에 쓰이는거 이것도 이달의 아트에 쓰이는거 브이컵 커버링 브이컵 커버링 브이컵 커버링 브이컵 커버링 이 골드만 20개 정도를 사왔네요 이 골드만 여기다 담고 오늘의 데이션 오늘은 데이션 다시 담아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